안녕하세요, 연예팀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원혁과 이수민의 아버지 이용식이 첫 상견리에 이어 둘만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.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예고편에서는 원혁과 이용식이 단둘이 낚시를 떠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원혁은 수민이한테 간절히 부탁했다. 낚시터를 가 보려 한다면서 아버님한테 이쁜 짓 좀 하고 점수 좀 따고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단둘의 여행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. 이용식이 집에서 나오자 원혁은 몸을 움츠리고 허둥지둥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원혁이 차 안에서 출발해도 될까요? 라고 물어보자 이용식은 묵묵부답했습니다. 또 원혁이 아메리카노는 디카페인으로? 라고 물어보자 이용식은 나더라고 답해 주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. 이용식은 거기 낚시터 가서 안 잡히면 일하면서 투덜거려 원혁을 긴장하게 하기도 했는데요. 또 원혁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온 전화 통화를 받기도 하는 등 타이밍이 엇갈렸는데요. 원혁에게는 말이 없다가 통화를 다정하게 받는 이용식의 모습에 원혁은 더 긴장했습니다. 이수민의 어머니에게 갈비찜을 받은 얘기를 하자 이용식은 한 번이냐? 수민이 엄마가 갈비찜을 좋아하면서 냉장고에 있었던 게 없어졌다. 내 기억엔 두 번 없어진 것 같은데 라고 말에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. 둘만이 첫 여행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